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김혜민의 이슈앤피플 고객님 신상입니다. 신상 언박싱 쏟아지는 신상들을 엄선해서 여러분께 언박싱 해드리는 신상 언박싱 시간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가장 핫한 신상 가장 핫한 분들을 오늘 모셨어요. 싱글앨범 핫쿨섹시로 데뷔한 남성지옥 다비처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원윤씨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쿨섹시 다비처에요. 다비처에서 리더이자 투자를 맡고 있는 강민경찰청장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비처에서 막내이자 리드보컬을 맡고 있지요. 이해리암리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비처에 김원윤씨는 강민경찰청장 그리고 이상훈씨는 이해리암리슨. 네. 그렇게 부르고. 두 분인데 리더와 막내가 있네요. 있을 건 다 있네요. 네. 저 구색을 어떻게든 이 아이돌분들, 선배님들을 다 따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색을 좀 맞춰봤습니다. 구색을 근데 많이 맞추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노래가 일단 너무 좋더라고요. 실력 있는 우리 프로듀서가. 네. 실제로 형돈이와 대준이 노래들을 거의 다 작사, 작곡한 우리 프렉탈님, 또 데프콘님, 정영도님이 작사, 작곡을 하셨죠. 그렇군요. 어떻게 노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생각보다 괜찮다. 약간 좀 희한한 반응이에요. 희한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나쁘다, 괜찮다.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그렇게 좀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딱 떨어져야 되는데 반응이. 동전의 그 옆면처럼. 세워졌죠.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다들 생각보다를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중독성 있다.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은데. 생각보다 노래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춤을 잘 추네.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데뷔를 한다고 했을 때 물론 당연히 뭐 병맛 컨셉이나 재미있는 컨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진지하게 다가오니까 혼란스럽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도 하나 놀란 거 있었어요. 뭐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많이 들어갔다고요? 많이 들어갔다고요? 많이 들어갔다고요. 투자자시잖아요. 지금 또. 그런데 우리도 생각한 맥시멈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조금씩 더 들어가더라고요. 어디에 많이 들어가요? 제가 보기에 일단은 패션에 있어서. 옷값은 옷은 화려해 보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저렴이로. 네. 요즘 포털사이트에 최저가 침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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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뮤비나 뭐 안무 이런 좀 큼직큼직한 거에 이제 목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개그맨분들은 우리 개그맨들이 갖고 있는 역량 하나로 무대에 서면 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노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돈도 들어가고 많은 분들하고 함께 해야 하는 작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놀라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행사장에 가면은 페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를 보면 많은 가수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꼭 사회는 우리가 더 오래 보는데 왜 가수들이 돈을 많이 받지? 이 생각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 가수분들이 돈을 좀 더 받아도 되겠구나. 전문적이력으로 본전 뽑아야 된다. 그렇구나. 저희가 이제 국내 최초 사비돌이라고. 사비 써서 만든 돌. 아 사비 써서. 두 분이 사비로. 네. 개인 사비로. 그러면 우리 이상훈 씨는 그 피규어 모은 돈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마인 적자고요. 피규어 하두 개 팔았죠. 저 형이 자꾸 지금 벌써 후속곡 내자고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손절하고 있습니다. 네가 다 되라. 그럼 하겠다. 그러면 하겠다. 그러면 김원효 씨는 제가 듣기로는 김원효 씨가 아니라 우리 김원효 씨의 와이프 되신 우리 진아 씨가 투자자라고 하던데. 최대 주주. 최대 주주. 최대 주주께서. 그런데 그 최대 주주는 손절도 못하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듣고 계시면서 얘네들이 얼마나 잘하나. 그럼요. 그럼요. 투자자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 주주분께서는 이런 라디오나 활동을 계속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서. 아하 만족하세요. 지금까지는 뭐 만족은 아니고 걱정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저희가 또 진짜 계속 생각보다가 많은데 불러주시는 곳이 너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김원효 씨 인스타그램을 보고 늘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훈 씨는 유튜브를 제가 보고 있었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팬이었는데. 아 그렇게 불러야 되는군요. 부캐로. 너무 길어요.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냥 청장님이라 하세요. 네. 니스님이라고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Y10라디오가 보도 채널이다 보니까 청장님이라고 하면 진짜 청장인 줄 알았어요. 그게 좀 안 돼요.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김원효 씨라고 해주세요. 지금 다 보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도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 설마 이 목소리가 진짜 청장 같다고요? 청장님 노래 들으. 아니 목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경찰청장님을 또 압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경찰청장님이 작년에 부산 경찰청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그런 게 없어. 제가 그러면 다음에 한번 서울 올라오시면 뵙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서울 올라오셨더라고요. 아 그럼 저도 한번 저 좀 어떻게 축복의 말씀. 아니 얼마나 올라가시려고요? 저는 이 자리가 제일 좋아요. 제가 두 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늘 지켜봤는데 이제 원효 씨 인스타그램에서 의문 낸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우리 조연 씨한테 빨리 섭외라. 저는 저만 부를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엄청 많이 방송에 나가시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도 마흔파이브라는 약간 마흔파이브라는 제가 그룹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리암유슨도 억지조지라는 그룹을 했었거든요. 연곡이 많이 왔었죠. 모르시는 거 보니까 반짝했다가 잊혀진 그룹인데. 그걸 했을 때 활동보다 엄청난 지금 활동 횟수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 이유는? 그 이유요? 어떤 어떤? 왜 그 전에 각각 할 때는 지금보다 반응이 덜했는데 두 분이 지금 함께하니까 반응이 좋다는 거잖아요. 뭐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저희 돈이 안 들어갔고. 지금은 저희 돈이 들어가고. 필차적이잖아요. 간절하죠. 중요합니다. 우리 마흔파이브도 그때 이제 투자해 주신 분이 있었고. 억지조지는 JTBC에서 투자를 했었고요. 억지조지나 마흔파이브가 우리 약간 바지사장이었어. 아 그지? YTN에서 바지사장이라니요. 말씀을 좀 가려가면서 하세요. 그거 뉴스에 나올 만한 단어입니다. 바지사장 쓰시면 안 되고요. 보도 채널이니까 품격은 유지해 주세요. 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역시 그 자영업자들이나 우리 사장님들의 마음과 직원의 마음을 어떻게 갔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두 분이 함께하고 계세요. 자 오늘 신상 언박싱 다비처인데 왜 이게 다비치랑 상관... 아니 아니 저기 우리 여성그룹 다비치 맞죠? 네네. 근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다비치하고 다비치하고. 이렇게 되면 그분들한테 진짜 미안하셔야 돼요. 진짜 미안하셔야 돼요. 왜 다비치를 팬이셨어요? 어떻게... 아니 뭐 당연히 팬이었죠. 네. 워낙 뭐 좋아하는 여성 최고의 듀오이기 때문에... 가창력과 모든 걸 다 같이... 그럼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담고 싶어서 다비처라는 약간 그룹을 좀 이름을 패러디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곡 자체가 핫쿨 섹시잖아요. 섹시한 컨셉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의상 컨셉이나 이런 거 맞출 때 시스루나 지금도 다비치는 옷을 입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비치는 옷을 한번 입어보자 하면은 저희 곡이랑도 다비처라는 그룹 이름이 좀 잘 맞으니까 또 패러디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빈치 코드 뭐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하다 보니까 다비치분들하고 좀 약간 엮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좀 그래서 오마주를 했죠. 그래서 그 허락은... 네. 허락은 저희가 이제 다비처... 나 다비치지 다비치지. 본인들이 헷갈리죠. 본인들이 헷갈리죠. 정신 차려주세요. 다비치분들의 매니저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직접 좀 어떻게 전달해 주시면 그리고 안 된다 이러면 통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다른 이름을 하겠다. 생각해보겠다. 다른 방향을 가겠다 했는데 다행히 그쪽에서 허락을 해 주셔서. 그럼요. 아니 다비치분들도 우리 다비처가 나갈 때마다 다비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다비치분들도 굉장히 기쁘겠죠. 이렇게 또 두 분이 활약을 해 주시니까. 저희 소식을 알겠죠? 그럼요. 방송가가 이렇게 하탄데. 한 번쯤 피드해 주실만도 한데 철저히 지금 외면하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이제 전에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다비치님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이제 와서요?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아니 이제 와서 싫다고 하면 어떡하실 건데요. 요즘에 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바로 활동 마무리하고 이름을 이제 여자친구 패러디해서 남자친구로 다시 나오죠. 쿨하시네요. 노래 가사처럼 쿨하세요. 노래 가사가 핫쿨 섹시예요. 두 분은 핫한 건 제가 알 것 같고 쿨하세요? 우리 김원조 씨? 저는 사실 진짜 쿨한 편입니다. 흔히 말하는 비영남자 스타일인데 비영남자의 경상도 남자 그런데 이제 서울 올라와서 약간 서울... 뭐 제가 생각하는 서울 남자의 약간 부드러움이 조금 입혀지지 않았나. 완벽하다는 얘긴데요, 지금? 제 아내한테만큼은 좀 완벽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뭐 지켜보는 저의 파트너 입장에서 너무 사실 착하고 또 열정남이고 해서 또 본받을 점이 많아요. 쿨한 남자입니다. 핫 앤 쿨을 다 갖춘 분. 그러면 우리 이혜리... 그냥 이상훈 씨라고 해주세요. 네, 이상훈 씨는요? 짧게 암리슨도 괜찮아요. 암리슨. 어떠세요? 쿨한 편이에요? 아, 뭐 저도 뭐 쿨한 남자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또 제가 제 입으로 좀 말하기는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질문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암리슨 피규어 모은 거 보면 쿨할 수 없어요. 쿨할 수 없어요. 왜요? 그렇게 뭔가를 모으는 사람들은 절대 쿨할 수 없어요. 진짜? 쿨한 사람들... 뭐 하나에 안 빠지죠. 잘 모집하고 일해요? 저 모집하는 거는 신발 하나 좀 사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돈을 푸는 거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쿨하다, 쿨할 수 없다를 선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 와이프가 남자 사람 친구랑 밥을 먹고 영화를 보겠다고 했어요. 열받아! 안 돼! 쿨하다면서요. 아, 예. 쿨하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안 쿨하네요. 그래요? 아, 우리 안 쿨하다고 상훈 씨 얘기했고 생각만 해도 피가 거꾸로 썼네요. 남자 사람 친구랑 밥 먹고 영화까지 봐.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영화까지 봐. 근데 그때 원유 씨 취향이 영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보, 여보 취향 아니니까 그냥 내가 볼게. 지금 듣고 계신다면. 아, 근데 괜찮아요, 저는. 근데 진짜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고 둘이 여행도 갔다 오고 해서 둘이요? 네. 에이, 그러지 마요. 아, 그런 친구가 있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상훈 씨 얼굴 표정이 어, 이거. 어. 근데 손은 왜 떨어요? 얘기하면서 원유 씨. 조만간에 어디 저기 막장 드라마에서 한번 만나겠는데요, 이런 사연을. 아니, 그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난 아는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그래요? 괜찮아요? 진짜 쿨한 남자네요. 왜? 뭐 요즘 안 좋은 드라마 봤어? 왜 그래? 요즘에 아, 그 정도까지. 내가 아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오케이. 자, 쿨한 걸로. 쿨한 걸로 인정해드릴게요. 자, 또 하나. 냉수 한 잔 하고. 자, 또 하나. 우리 10살짜리 초등학생이 지나가면서 네. 엄마랑 지나갔어요. 엄마가 아, 이상훈 씨다. 아, 김원효 씨다. 이랬어요. 근데 10살짜리 애가 저 사람 뭐야? 누구야? 못 알아봤어. 어, 이거는 뭐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쿨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럼 그렇습니다. 아이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아니더라도 얼마 전에 여기 상암에 있는데 어떤 뭐 제 저보다 한 몇 살 많아 보이는 형님께서 우와, 원효 씨 달려오더라고요. 아, 예, 안녕하세요. 우와, 내가 이렇게 볼 줄이야 하면서 나 완전 노팬이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요즘 왜 활동을 안 해?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 지금 엄청 땀 흘리면서 하고 있는다. 어, 쿨하다. 네. 원효 씨도? 네. 저는 뭐 네, 상훈 씨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 지금 꼬마들 와가지고 이야, 이상훈이다! 뭐 한 적도 있고 어, 저 아저씨 뭐야? 뭐 이렇게 모르는데 뭐 개그맨이 웃겨봐요! 그러면은 이제 진짜 신인 때는 야, 뭐 학생이지? 너 공부해봐, 여기서. 그래서 그러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은 그냥 그렇게 개그맨으로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웃겨봐요 하면 바로 가서 니글리글 댄스를 쳐버리지 딴딴딴 딴딴딴 와하하! 이런 거 해줘요. 쿨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분의 핫쿨 그,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고요. 네. 저희가 신상 언박싱은 이 노래를 사실은 언박싱하는 시간이니까 이 두 분이 부르는 핫쿨 섹시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 창에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셔서 보이는 라디오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음원을 들고 이분들이 춤을 들 거거든요. 이 라디오에서 이런 적이 있나요? 이런 적 미미 시스터즈가 지난주에 왔다 갔는데 제가 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또 무대 준비했으니까요.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들어와 주세요. 네, 들어오시지 않으면 라디오로 두 분 준비해 주시고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음원을 들으시는 게 됐기 때문에 이거 지금 라이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들어오셔서 이분들의 댄스 보시고 제가 먼저 이 두 아우 떨려라 이 두 분 영상을 제가 미리 봤어요. 네, 이걸 제가 이렇게 영접합니다. 여러분 자, 준비되셨어요? 네. 확실해요? 자, 감독님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핫한 두 분입니다. 핫쿨 섹시 부릅니다. 다비참. 이렇게 걸어도 저렇게 걸어도 이렇게 손대도 저렇게 손대도 이것은 남자의 당당함 이것은 남자의 자존심 이것은 나만의 터프함 이것은 나만의 카리스마 이런 동작 이런 체스토 모든 것이 작품이 돼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이 이것은 장롬입니다. 그리고 graphics 에서 일부 중국 보신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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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콜 섹스 내 몸이 이렇게 뒤틀릴 때 널 욕하는 거야 내 몸이 이렇게 펴질 땐 널 갖고 싶다는 거야 내 몸이 이렇게 꼬일 때 난 준비될 단 거야 내 몸이 이렇게 흐를 때 넌 끝났다는 거야 이런 동작 이런 제스처 모든 것이 작품이래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이 네, I got it You can do it Oh, no, no I can do it Yeah, baby You can do it Oh, no, no, no I can do it Yes baby I'm alive, I'm so wild, I'm so cool, I'm so sexy I'm alive, I'm so wild, I'm so cool, I'm so sexy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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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갖고 싶어 나만의 아쿨섹시 날 잡아, 날 잡아, 난 니꺼, 난 니꺼 난 너만의 아쿨섹시 카리스마 You can do it, oh no no I can do it, yeah baby You can do it,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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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do it, we did it I'm alive, I'm so wild, I'm so cool, I'm so sexy I'm alive, I'm so wild, I'm so cool, I'm so sexy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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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윽! 와! 저기 밖에 여자팬들 빨래 봐주세요 와! 사인 해 드릴께요 줌 쓰세요 저희 socio 이거 활동하고 음악방송 두 개 했거든요 스케지북하고 음악중심 했는데 라디오 마다 죄다 보여 가지고 다 춤을 춰가지고 음악방송 한 7개 한 것 같아요. 보도채널에서 심지어 YTN에서. 5분만 쉬면 안 될까요? 5분이면 끝나는구나. 쉬는 건 집에 가서 쉬시고 아니 이게 여러분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음원만 들으셨겠지만 이분들이 여기에 맞춰서 지금 4분을 춤을 추셨는데 이분들이 마이크 없이 부르시긴 하셨는데 저만 들었잖아요. 자꾸 속삭여요. 저한테. 혹시나 저희의 잘못된 보이스가 방송을 타고 들어갈까봐 소심한 마음으로 불러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굴러냈어요. 두 분이 막 시스로 입고 저한테 자꾸 속삭이셔가지고 오늘 같이 우리 김혜민 PD님도 같이 시스로 입으셨어요? 다비처로. 네 입었어요. 이 정도는 덜 비쳐 덜 비쳐. 저는 여기 앵커인데 어떻게 제가 그래요. 가수로 나가면야 모르겠지만. 오늘 예의상 이렇게 왔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여성 팬들 말고 남성들은 사라지셨네요. 도저히 나는 못 보겠다 이런 심정이 아니셨을까 아무튼 근데 저희가 진짜 노력한 결과가 정말 멋있으신데요. 지금 처음에는 이 안무를 받았을 때 저희 안무팀이 프리마인드 팀이 몬스터X 오마이걸 그리고 셀럽파이브 등등 그렇군요. 정말 안무 많은 실력파를 가르치는 그 팀인데 저희 안무 딱 받았을 때 와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자다가 일어나도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네요. 연습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가 1월에 준비해서 2월 말에 녹음을 하고 3월에 안무를 받아서 3월 말부터인가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3개월 정도 하루에 2시간씩 이제 스케줄 될 때마다 일주일 한 3번 정도 조성 아이돌분들은 진짜 뭐 한 일주일 좀 연습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나오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다른 스케줄들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3, 4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원효 씨가 사실 또 춤을 추는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3개월 동안 열심히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원효 씨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저는 원래 좀 춤추는 개그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군요. 평소에 또 춤 좀 연습을 잘 했었어요. 그래서 김원효 씨의 이 노력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상훈 씨가 계속해서 우리 원효 씨를 엄청 세워주고 칭찬해 주고 하는데 그건 투자자의 남편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이제 뭐 굉장히 지금 리스펙트해 주시고 발전 가능성 이제 발전된 모습들을 다 봐왔으니까 그렇구나. 거의 뭐 신생아 수준부터 봐왔기 때문에 같이 억지조지라는 프로그램 코너를 했었던 억지조지의 허경환 씨는 늘질 않았어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실력이 줄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 김원효 씨의 일치월장하는 모습에 후배고 동생이지만 뭔가 같은 팀원으로서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두 분이 내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밝고 왜 이렇게 더운지 이 스튜디오 안이 정말 밖에서 우리 조연출들이 왜 우리가 덥죠? 이랬는데 왜 니네가 덥니? 정말 나도 궁금하다. 이 손부채질이 더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도 YT에 건물 괜찮네요. 근데 왜요? 중간선부로 올라오시는 분이 없고 제가 그렇게 쿵쿵 뛰었는데도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TV 뉴스 스튜디오가 밑에 있는데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오늘 두 분 이렇게 멋진 댄스까지 그리고 좋은 음악으로 우리 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우리 요즘 너무 힘든 때잖아요. 뭔가 마지막으로 의미부여를 의미를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도전하고 한다. 맞습니다. 저희가 인기 여부를 떠나서 도전돌이라는 타이틀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김원희의 새로운 부캐가 나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부캐를 만든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일반 생활하시는 분들도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부캐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삶의 좀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도전을 해보십시오. 도전을 하자. 얘기해 주셨어요. 성은 씨는. 같은 의미입니다. 저도 개그맨이 30살에 됐고요. 40살에 지금 아이돌로 데뷔를 했습니다. 사실 다들 뭔가 도전을 준비하실 때 나는 이제 좀 틀렸어. 내가 이런 거 하기엔 나이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그냥 생각을 그냥 하고 있으면 생각만 하고 끝나잖아요. 좀 이렇게 실천을 하시고 도전하시면 분명히 그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아마 생각보다 괜찮을 거예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사실 요즘 개그맨들이 설 무대가 많이 없어져서 좌절하고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진화하고 스스로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스스로 본인들이 설 무대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방금 진화라고 하셨어요? 역시 투자자님 듣고 계십니다. 한 번의 성함이 빠질 수가 없네요. 그럼요. 그럼요. 투자자님 사랑합니다. 투자자님 사랑합니다. 투자자님 이 집도 부탁합니다. 이 집은 발라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사실 이 집까지 함께 하실 생각이 있어요. 성훈 씨 아까 그만하고 싶으시나면서 아니 제 지분을 좀 줄여주세요. 제가 지금 한 3분의 1 정도는 내고 있는데 지금 저의 수입으로는 버겁습니다. 피규어 또 팔아야 되고 피규어 사는 그 값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저의 산으로 저의 산이지만 비용 대비 굉장히 좋은 뮤지션을 오늘 모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이 집 때 또 신상 언박싱으로 모시도록 불러주실 거예요. 그럼요. 그때는 제일 먼저 옵시다 여기. 정말요? 진짜예요? 그렇죠. 약속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바비처의 강민경찰청장 이거 적응 안 되네. 이혜리엄 뉴스는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